안녕하세요 엉클즈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즈과 함께 플레이해 볼 게임은 트라잉 2009년작입니다 2009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디렉터 11이 출시가 되었구요 지포스 100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언리얼3가 아주 무려있고 있었구요 다양한 하드웨어 가속 쉐이딩 기술들이 게임에 활발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평가에 불가능했을까요? 이웃의 왕의 왕이 죽었고 이웃의 왕이 죽었고 그는 그녀의 먹生과 좋은 권력을ense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들로 다시 성벌죠, 생활 방점이 시작되었고, 에너지가 더욱더 강력한 이렇게 계속됐던 지옥의 주요. 위험이 집중이 많은 것과 불이 없어져던 것과 Ons somos 사회의 방점이라고 creat historic. 있는 것과의 신종대 breach 그의 아침은 Ihnen요. 기자가 그녀의 은혜 윤리 플랜 그녀 그녀의 아침은 그녀의 타협의 사람이 그녀의 은혜 이름은 흰 이 게임이 출시된 2009년도에는 다이렉트 엑스 11이라는 게임 렌더링 윈도우즈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죠 이때부터 하드웨어 가속 쉐이드는 이런거야 그런걸 보여주듯이 아주 뛰어난 그래픽의 3D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 9, 10 인시절부터 3D 제이더 기술이 출시가 되었지만 11 버전으로 오면서 어떻게보면 기술적으로 물어 익었다고 봐야겠죠 참 그래픽이 아름답습니다 현재 아처 직업의 여성 모리어가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를 쏘아서 고리 같은걸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물병이 떨어져서 녹색 물병을 먹었어요 이 게임의 이름은 트라인입니다 트라인은 다른 한글로 번역하면 세 가지 짝 세 개가 모여서 한짝이 되는 그런 상황 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트라인 플라이드 바이어 엉클준 게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엉클준이 게임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또 다른 차원의 그리픽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마법사네요 마법사네요 어? 마법사가 박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법사는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스를 미는 것은 꼭 마법사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법사만의 특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 아 그래픽 정말 뛰어납니다 전혀 예 끊기지 않고 엉클준 PC에서 중급 수준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아 상자들이 예 걸쳐 졌네요 오버젝트를 인테렉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힐로 예 손 모양의 커스를 움직이구요 엘틸의 버튼을 이용해서 아 아 아 박스를 아 아 마법사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예 예 예 예 예 예 원거리에서 예 박스를 조종해서 움직인다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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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양의 UI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밀고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구현을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은데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렇게 등불 같은 게 흔들리는 거라든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있지만 정말 매달려서 끄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녹색 저런 물약 같은 걸 먹어야 되나 봐요 원거리에서 이렇게 박스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법사가 어떤 짧은 미션을 수행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통문이 닫혀져 가지고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마법사가 어떻게 하면 물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박스들을 쌓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박스들을 밀고 쌓고 해서 마법사의 그런 점프가 되기 힘든 부분까지 또 점프할 수 있습니다 오! 미끌려 버리네요 마법사는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서 원거리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뭔가 기어가 달린 철로 만든 그런 기기장치 같은 박스도 떨어지네요 아... 없는 데서 이런 마술 박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봐요 아... 이 짧은 그런 시도를 통해서 마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쇠소리가 나네요 어? 자꾸 미끌리는데요? 어? 저게 미끌리는 거면 어... 뭔가 저걸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위쪽에 예 물병이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최대한 물병을 많이 먹는 쪽이 좋겠죠 저쪽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자꾸 미끌리고 있는데요 예... 이건 좀 어려운 방향인 것 같은데요 오오... 아아... 잠깐만요 위쪽에 여기 다리가 이렇게 놓여졌네요 아... 이 다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예... 런던 다리 처럼 예... 올렸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였나봐요 마법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예... 예... 오우... 오우... 오우야 올라탔어 나름 또 점프도 해요 예... 어? 이건 뭐지? 쏜 모양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런 오브젝트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원거리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마법사입니다 어허... 뭔가 공중에 매달린... 예... 그런 판에다가 주먹을 한나 봤어요 다양하게 그런 시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있는 물... 물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물약을 떨궜어요 아이로 아... 물약을 떨궜 수도 있겠네요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아... 아... 주먹 같은 걸로 쳐서 충격도 줄 수 있을까요? 벽 같은 거 무너뜨릴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여기를 통가지를 못하네요 예... 마법사는...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나갔는데 여기서 뭔가 이... 컨트랩션 이... 장치들을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하면서 어... 마법사는 통과하는데 주먹은 통과 못하네요 예... 벽에 막혔어요 안보이는 벽에 아... 위쪽에... 예... 막... 추처로 왔다갔다 할 판이 있어요 마법사가 올라갈 수 있게 예... 발판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저 녹색... 저런 포션도 먹고 오... 마법사를 이해하는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음... 특별하게 예... 기계 박스로는 예...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없네요 예... 예... 어쨌든 저 기계 박스를 딛고 올라가는거 올라가서 저걸 먹고 이 마법사가 지금 저 위쪽에 선반 위쪽으로 녹색 저... 포션을 먹을 수 있게 올라... 점퍼만 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 이 박스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버튼을 두개 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올라갔어요 예... 이 버튼을... 지금 버튼이 두개가 있는데요 버튼을 두개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나 할까요? 어... 어... 저 위쪽에도 물량이 있는데요 아 버튼을 2개 누르니까 다음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네요 아 지금 이 상황은 그 물량을 다 먹어야지 이동되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그 지형을 통과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 와법사가 아까 전에 아처를 만났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나쁜 얼굴이 왜 이렇게 나쁜 얼굴이니? 이 옵젝이 무엇인가요? 여기 어떻게 되었지? 와벅은 손을 손을 잡고, 그리고 옵젝을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와벅은 와벅은 어떤 것보다 더 관심이 더 관심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두려워했었지만, 그는 한 명의 경험을 얻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앙클 죽과 함께 트라인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기사예요 칼과 방패를 들었어요 권도 끊고 전사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물 깼는데, 물병을 먹었어요 녹색 병이에요 X키를, 아, X키를 눌러서 칼을 휘두르네요 아, 위쪽에 막혔어요 뒤쪽으로 와서, 발판을 딛고 지나갔어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오른쪽 휠키를 이용해서, 쉴드를, 방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방향쪽으로, 그쪽 방향쪽으로 방패를 쓸 수가 있어요 오른쪽 오오오, 그렇죠 오른쪽 점프 오른쪽 방향 휠 네 아나로그 휠을 이용해서 방패도 쓸 수 있어요 방패도 쓰고, 칼도 휘두르고 네 저는, 네 기사였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기사네요 뭐지 어, 세 명이 사라졌어요 우리 새로운 히어로스는 더욱더군요. 의 의미가 없음. 그 위저를 잘 참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위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위저를 통해 전해보았고, 그 위저를 재생이 되었고, 그 위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위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위저를 함께 잊지 못하고, 어떻게 uit는지 모르겠지. 그것은 아프레퍼의 유저들이 요소를 있던 것과의 유저들은 아프레퍼의 성당을 이 기ası한 것과의 계곡이 우리를 짓고 있다 신가시중의 인간은. 맴되어 Kalim? 해초들에게 담요을 잘 안내면 그는 그리움에 출근을 설치하죠 어떻게 그런지. 더 많은 소유가에 의해 무엇인지도 생각되었어요 카렉터를 바꿀 수도 있네요 아~~ 캐릭터 3개가 예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으로 교체가 됩니다 아, 아이고 아, 제가 전에 다루었던 게임 중에 머쉬럼 히어로즈가 또 생각나네요 버섯 영웅들인데요 예 묘하게 또 겹치네요 그리고 예전 고전 게임 중에서 길이든 바이킹이라고 바이킹 3명인데 숫자 3이라는 것도 겹치고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예 그 세 게임이 트라잉과 길이든 바이킹 머쉬룸 기어로즈 이 세 게임이 절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잉은 네 메인스트림 게임으로 프리게임이 아닌 정발 유료 게임입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물론 예 예전 고전 게임인 길이든 바이킹 예 나름 반향을 불려일으켰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인디 프리게임 중에 제가 다뤄봤던 예 머쉬룸 히어로즈 예 충분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예 인디 예 프리게임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라 그럴까요 예 표현할 수 있는 범위 게임성은 좋았 좋았습니다만 예 현재 지금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트라잉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머쉬룸 히어로즈는 2D 기반인데요 이 트라잉은 3D 횡스크롤 기반의 아주 최신 그래픽 기술이 적용되어진 다이렉스텐 11 12 예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런 최신 그래픽 기술이 적용이 된 한 입니다 예 풀 3D 구요 카메라 조작이 펭 스크롤 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 맵과 캐릭터들이 3D로 디자인이 되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한 쉐이더 효과에 의해서 라이트 라든지 파티클이라든지 아주 자연스러운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실제 물리가 적용된 것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물리 엔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리얼 3급의 그런 물리 엔진과 그래픽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픽 이라든지 물리 엔진은 따로따로 또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언리얼이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언리얼 3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의 그래픽 수준을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아처가 예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덜렁덜렁 예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예 파를 쏘는 키는 라이트 터보 키구요 아처의 그런 공격 무기는 활을 쏘 직접 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 활에다가 줄을 묶어서 쏘아서 거네를 타듯이 하면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특기도 특기도 아우 그래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제 눈이 정말 호강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시각적 예 감흥을 받고 있습니다 오우 갑자기 해골이 나타났네요 전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움은 전사가 최고 잘하죠 전사가 해골 에 병사를 물리쳐 줬습니다 아 헬스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 헬스 회복하는 장소도 있네요 어 위쪽에 수레 같은게 밑에 츄에 달려있어요 오오 마법사가 일을 해야될 때인가요? 마법사가 예 밑에 츄를 끌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벽에 거미가 있어요 수레를 끌어볼까요? 예 츄처럼 해가지고 벽을 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오오 깼어 깼어요 와 아 이건 상당한 월리 엔진 구현 예 어 아 스피어에 찔릴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아 뒤쪽에 또 뭔가 물병을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아 물병을 수집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병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으면 좋겠죠 오 위험합니다 예 워리어가 뛰다가 자꾸 스피어에 발 피어요 점프해야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에너지를 회복하는 쪽에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밑에 아 녹색이 익스피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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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봐요 경험치 녹색은 경험치 어 위쪽에 아 팔줄을 쏘아서 칼에 줄이 달린 그 줄을 쏘서 권에 타듯이 넘어갔어요 아 적당하게 이게 자기의 역할을 플레잉을 해줘야되네요 예 어 조심해야돼 기사 조심해요 돌아가는 틀 예 이것도 잘 밟고 넘어가야겠죠 어 어 어 어 어 어 위쪽에도 또 경험치로 쌀 수 있는 녹색 병이 있어요 어 오 밑에 스피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요 저 위쪽에 올라가야지 파란색 병 녹색 병 다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줄 타는 거는 위쪽에 나무 재질이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줄 타는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이 날아가서 꽂혀야 되는 거죠 아 아 아 아 이 게임 어 강력 추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 예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게임성도 상당히 있어요 퍼즐적인 느낌도 있고 예 그리고 지형을 극복하는 재미도 있고 3명의 조합이 예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전에 머쉬룸 히어로즈를 초강력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게임도 예 그의 보건가는 그 이상의 그런 점수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쉬룸 히어로즈를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줬나요 예 아주 그래픽도 뛰어나고 예 머쉬룸 히어로즈보다 예 확실히 예 공이 더 많이 들어간 게임임이 확실합니다 예 응 문이 닫혔어요 예 오른쪽에 뭔가 왼쪽에 지형을 콕콕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이 닫히는 이유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아 아 물이 열렸네요 예 예 예 활로 한번 쏘아볼까요 활로 한번 쏘아볼까요 활도 피해야되고 어 예 팔이 직선으로 날아가는게 아니고 약간 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예 곡사에요 곡사 아 밟아버렸어요 아 밟아버렸어요 아 역시 싸움은 전사에요 아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위쪽에는 또 녹색이 있네 아 근데 위쪽에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두피가 너무너무 높아요 팔을 조준 잘해야되요 그래야지 세게 날아가고 예 정확하게 날아가요 휘는 것도 생각해줘야되요 휘는 것도 생각해줘야되요 휘는 것도 생각해줘야되요 예 그래핑 훅 그러니까 잡고 이렇게 거는 훅 예 이 아차가 쓸 수 있는 그 기능은 나무 위쪽에 나무가 있어야되요 그래야지 그게 적용이 됩니다 집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안 가지네요 오 해골이 있어요 해골은 무찔러주시고 하하 좀 헤매고 있는 예 타이밍을 잘 맞춰야될 것 같아요 넘어올때 적당한 예 아 바로 뛰어갈수도 있네요 어 다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어 스피어를 조심하고 예 활된 해골은 예 맷집은 세지 않는데 활공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어 오 오 오 기사가 예 지형을 극복해가며 예 해골 그 병사 적 병사를 상대해가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 달랑달랑 거리는 예 큰 버섯도 있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뭔가 마법사가 활약을 해야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아 돌아가는 판과 위쪽에 이런 뭔가 축에 걸려있는 힌지에 걸려있는 그런 판도 있는 것 같고요 와홉사가 또 어떤 활약을 할까요 일단 지형은 제가 볼 때 전사가 제일 극복을 잘하니까 전사가 지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장치들을 잘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마법사가 어우 자기가 직접 올라가버리네 올라가버리네 어 저 위쪽에 어우 조심해 떨어지 아 힌지를 축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리네요 아 아까전에 해 봤던 거라서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놔야겠죠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놔야겠죠 반대로 반대로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려가지고 여기는 점프하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형을 극복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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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끝이 위에서 내려오네요 위로 그쵸 방패를 위로 들어서 지형을 잘 극복해주고 있는 에 기사 캐릭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줄었어요 아 아 또 에너지를 채워주는 장소 땡큐 뒤쪽에 다리가 무너졌네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 어 뭔가 손을 대니까 저쪽에 문이 열렸어요 또 돌아가야되나요 아래로 내려가서 넌 뭔데요? 넌 뭔데요? 마법사가 나타나서 박스를 하나 또 놔봤습니다 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 요렇게 다리를 놓으면 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어그지라도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트라인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트라인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어 마법사가 죽었어요 아 마법사랑 방패가 없어서 죽네 기사로 바꿔야되겠다 기사로 바꿔야되겠다 방패로 막으면서 녹색 물약을 먹겠습니다 경험치를 쏴야겠죠 어 그렇지 녹색 물약을 먹어야죠 밑에서 활 쏘고 있어요 와 헬스도 먹었어요 와 곳곳에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네요 와 수정 위에 떨어졌어요 와 수정 위에 떨어지면 찔려서 아플텐데 아 또 여전사가 또 예 지형을 극복해줍니다 오 톱날같은 지형 아 기어같은 수차 예 전사가 점프를 잘할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예 튕겨서 올려도 되고 오 됐어요 아 전사야 해골을 상대해줘 아 불구속에서 해골이 아 추가 달린 시소 추가 달린 시소 추가 달린 시소 전사가 밀고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기에 힘들 것 같고 아 아 아 아 당겨서 아 아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으 으 이쪽으로 얹어버리면 되지 아 물병 아 녹색 녹색 물병이 아니고 녹색 그 경험치 아 이쪽 이쪽에 점프를 해서 아 뭔가 뒤딱고 슬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내려와 버리니까 또 안되네 오 야 뒤로 갔어 와 이야 희한한 그런 실험적인 그런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밑에도 물병이 있네요 아 100% 다 물병을 먹고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 해굴 또 있어 예 어우 전사가 지형을 극복을 하고 있어 어우야 몸으로 하는 건 역시 전사네요 점프 아우 떨어졌어 아 이쪽은 아닌가봐 저쪽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달려가서 점프 아 끝에 안 걸리네요 아 그냥 가야겠습니다 예 어 이 이 디진판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오케이 음 예 또 먹을 수 있는 불병이 있습니다 아 아 와우사가 좀 내려주면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 아 아 아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구나 돌아오면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서 뛰어야지 뛰어야지 점프 그렇죠 아 점프하면 또 엉클준 초기에 했던 예 언성 워리어즈가 또 생각나네요 아 아 아 히스토리에 따라서 또 공격 빵빵빵 해골이 칼을 찍찍 끌면서 오고 있어요 아 힘도 없는 해골이 칼은 어떻게 해두르는지 모르겠네 아주 창의적이고 공이 많이 들어간 게임임이 확실합니다 아 어 뭔가 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십자 구조물인데요 축이 중심이 있으니까 돌아가겠죠 오 물리가 비열하게 구현이 되었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뭔가 이걸 타면 올려 올려 보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점프 오 야 의외의 또 방법으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또 넘어가네요 어 또 저렇게 되면 또 저 반대편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프 점프 와 이야 경험치 익스피리언스 또 반대편으로 점프 어 빠져버렸다 어 돌아가나 어 멈췄어 아 이게 물리가 정말 리얼하게 적용이 됐네요 돌아가는 속도가 있으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돌다가 마찰 때문에 정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 와우사가 돌려줘야겠죠 예 오 야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엉클 준 감 때리고 있습니다 예 가서 탁 올라야겠죠 예 돌아갑니다 수차가 돌아갑니다 예 점프 자 지향을 극복하고 있는 기사 오 오 또 태구리 태구리 죽으려고 오고 있어요 아 이 위쪽은 그 아처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효과도 리얼합니다 예 아 아 게임 할만하네요 정말 아 판타지 세계에 푹 빠지고 있는 엉클 준입니다 예 이런 그래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어 뒤쪽으로 뛰었어 아 뒤쪽으로 뛰었어 타이밍이 중요하겠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런 순발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예 엉클 준처럼 좀 이렇게 순발력이 예 그렇게 안 좋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순발력보다는 해결책을 찾는게 더 중요합니다 세명이 어떤 조합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을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위쪽에 또 뭔가 박스가 있네요 아 아 파란색을 먹었어요 마나 포션 마나 포션 아 마법사가 박스로 움직여서 마나 포션을 떨구었어요 어 마법사나 알고 그 아처가 저 위에 나무에다가 훅을 걸어가지고 몸을 여러번 챙겨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경험치로 먹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올라왔어 아 방법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네요 아 방법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에요 아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또 극복하는 방법은 꼭 한가지 방법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솔루션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 퍼즐을 푸는 방법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였네요 어 오오 박스에 찍혔어요 어 아 와부스 안뜯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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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또 음? 어 얘네 못 올라가네요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여기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아까 전에 그쵸 아천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아 이쪽 말고 저쪽 중간에 있는 나무에 걸어야죠 그쵸? 뭐 여기 올라간다고 저 위쪽에 또 뭔가 있을지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 연습하는 그냥 가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헌들 헌들 아예 좀 어려운 한 세번 튀겨볼까요 세명? 하나 둘 발이 위에 닿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어 점프해서는 안 닿네요 아 그냥 가겠습니다 예 어 하하 너무 많이 돌아가 버렸다 음 음 음 음 음 타이밍이 이 필요필 때가 있어요 네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형을 극복했어요 물이 떨어지는 폭포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물리엔진이 적용이 잘된 그래픽이 아름다운 트라인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트라인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엉클준 이었습니다 엉클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엉클준 게임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